오늘은 11월 21일 11시 26분이에요. 원래 12시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12시까지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오늘은 지금 밥을 먹으려고요. 오늘 어디를 가야 돼서 좀 급해요. 아니, 이러고 회사를 간다고? 그러니까 잠을 좀 잘하고 10초부터 해. 내 동생입니다. 요렇게 입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요즘 깔깔이 있기에 딱 좋은 날씨여서 이렇게 입고 다녀올게요. 이렇게 입고 다녀올게요. 오.. 지금은 5시 13분. 너무 배고파서 바로 먹으려고요. 정말 맛있게 익숙해지는 편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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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거 엄마가 방금 만든 파김치예요. 파김치 오늘은 연두부를 넣어서 연두부덮밥을 만들 거예요 물 10ml 물 10g 볶고 1T 무침 1T 달콤한 소금 무릎 1T 청양고추 청양고추 된장 통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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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주님을dev 문을 올릴게요 배를 섞인다 볶음 더 전에 곡을 최대한 쌀에 넣어줍니다 그릇을 구워줍니다 금방 소금 젓갈 고춧가루 정리 고춧가루 양이 단추를 더 넣어 여러분 저는 오늘 밥푸린에 가서 공부하려고요. 오랜만에 짐이 많아서 백팩 맸어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내 입에 메타버스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의견을 모르는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게 과연 존재하냐 라는 거야.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도. 고등학생 하나가 영화를 하나 출품했는데. 짠 여러분 지금은 6시 54분이고 오늘은 애호박 멘보샤를 만들 거예요. 곰돌이 완성되는 채소. 조금 더 썼을 때 더 맛있게 만들어 볼게요. 두 눈이 더 맛있게 만들었을 때. 동그랗게 다 찍어 먹을 때. 두 눈이 더 맛있게 더 맛있어. 안에 배낮입니다. 남은 흔주머니에랑 젤리 앞은 모짜렐라 야채무스 유니티 스크레인을 잠시 껍질합니다. 계란을 단정해 놓고 계란을 그리러서 계란을 모두 넣어둘 계란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다짅이 commerce 계란 계란을莫捨て 계란을 넣어둬 계란을 넣어준다 계란이 넣어준다 계란을 넣어준다 계란을 넣어준다 계란을 넣어준다 계란이 레 계란이 넣어준다 계란을 넣어준다 매운 고춧가루 식용유 물에 담권도 구워진 것 같고 맛있게 걸어갈게요 식용유 할렐루야 콜라 녹음 고춧가루 어묵 아무수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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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로 치즈 치즈 양송가루 잔뜩 자로 만들고 숙성 여러분 저는 이거 아까 170도 10분 돌리고 여기 겉면이 조금 더 노릇하게 구워지면 좋을 것 같아서 190도에 3분 더 굽고 있어요. 짜잔! 냄새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이게 탈까 봐 올리고 오일을 두른 건데 호박에 수분이 많아서 올리고 오일을 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나저나 너무 예쁜데요? 여기 김치도 가져왔어요. 여기 김치도 가져왔어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맛있어요. 호박도 달고 새우가 짭짤한데 식감이 너무 맛있어요. 저는 호박에다가 밀가루를 붙이지 않아가지고 분리가 되는데 호박에다가 전분이나 밀가루를 좀 붙이시면 새우랑 이렇게 촥 붙어있을 거예요. 그냥 배가 끓여서 고춧가루 지금 시간은 11시 53분이고 오늘은 제육 김치에 두부 해서 먹으려고요 소금과 후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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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졋다 고춧가루 나 Egyptian 사과 고추 계란에 계란을 그려주세요 계란을 계란에 계란에 계란을 튀어서 계란에 계란을 익혀주세요 계란을 계란에 계란을 졸여주세요 계란물을 넣어주세요 계란은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 조각 계란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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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2 양파를 넣어줘요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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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노트북 AS 기사님 오고 있어 가지고 오시기 전에 두 개만 싸서 얼른 먹으려구요 고췄다 이스라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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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